왜 불렀어? 김경아가 왜 신혼여행을 안 가고 집에 있을까? 어떻게 된 거야? 왜겠어? 결혼이 깨졌으니까 그러지 이유가 뭐야? 나한테 묻지마! 그걸 내가 알아? 말해! 아우, 진짜! 나 그 집 딸들하고 합의 안 드나 봐! 잠깐만 나와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? 결혼식 그렇게 된 거 쌤통이냐? 속 시원하냐? 깨소근 마시니 혹시? 날 버리고 가신 누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꼴이라서 너 되게 좋겠다, 폭우습지? 혹시 그 일에 내가 원인이 된 겁니까? 잘난 척 하지마! 너 나한테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? 다행이네요 너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그런 거? 전혀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해결 못 하고 오다가 그리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그 여자랑 데이트하고 니 갈 길 가 나에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견딜 수 있어? 너 웃긴다? 나 우습게 보는구나? 왜? 한 번 결혼 문전까지 갔다 온 여자로 웃음니? 쉽니? 나 김경아야 최영 같은 남자가 걱정해줄 여지 아니라고 네가 걱정해줄 만큼 바보 아니라고 나 지금도 앞으로도 너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 조금 더 없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? 얼마나 아팠나요 아픈 건 아픈대로 잊어버려요 지금